오늘의 우승팀은 복지미입니다. 복지미의 이사 시간 보내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잘 오세요. 이번에는요, 동탄 신도시로 갔습니다. 안산시 산업국 수원으로 갑니다. 직전까지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딸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대단히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. 저희는 실제 육아 중에 기혼자들끼리 나간다는 점.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발품 팔고 왔습니다. 가족들이 오래 우리 꿈을 키우는 집. 이러면 창의력이 쭉쭉 올라가죠. 꿈이 다 다락방에서 생선이 되죠. 아지트가 있어야 해요. 동아, 소울, 소울! 인테리어 너무 예쁘다. 우리는 알파룩이 이렇게 얼마나 지는 게 뭐예요? 여기가 8일날. 위치는 정말 최고예요. 주말에 놀러 오기가 딱 좋겠네요. 강처럼 숲이 흘러요. 아이들은 녹색을... 알파룩이 있어! 이제 눈물 모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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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